만화가 허영만 하백의 40년 작품 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창작의 비밀 전시회가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. 여수시와 지에스 칼덱스 예울마루는 오늘부터 오는 11월 29일까지 예울마루 전시실에서 허영만 하백의 각시탈과 탓자 등 만화 작품 원화와 소묘 500여 점을 관객들에게 선보입니다. 허하백의 전시회는 서울 예술의 전당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로 여수 전시회 기간에는 허하백의 특강도 리차례 진행됩니다. 허하백의 특강도 리차례 진행됩니다.